안녕하세요, 우리 퍼페러스! 네! 춤을 따라춰주시더라고요. 저도 봤어요. 그쵸? 네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볼까요? 좋아요. 네, 저희가 진짜 오랜만에 재료 공연을 하잖아요. 맞아요. 다들 기분이 어때요? 저는 되게 떨리기도 하고 뭔가 내가 오랜만에 팬분들 앞에서 잘 할 수 있을까? 라는 걱정도 약간 들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즐거웠던 것 같고 같이 조금만 더 즐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또 저희가 오랜만에 팬분들을 맞이하는 무대잖아요. 그래서 너무 설레고 지금 너무 기쁘거든요.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직캔 찍어주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 팬분들이 아니신 분들도 많잖아요. 오늘부터 저희 헤이러스의 팬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I hope you enjoy the performance, and I hope you can become one of our fans from today now on. 네, 그럼 바로 다음, 어떤 걸 알아볼까요? 네, 다음으로 준비한 무대는요. 바로 레드벨벨 선배님들의